어? 그게...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... 어? 어휴 답답해! 야 비켜봐! 내가 조장하고 말지! 진짜? 고마워! 휴 다행이다! 리더하느니 차라리 노예를 하고 말지! 매일 2시에 보기로 했으니까. 가는데 40분 걸린다고 치면 대충 12시쯤 준비해서 1시쯤 넘어서 나가면 딱 맞겠다. 야 도착했는데? 너 어디야? 야 진짜 미안한데 화내지 말고 들어봐. 너 집이면 죽인다. 택시 타고 바로 갈게 진짜 미안해. 들어와. 여기가 내 방이야. 우와! 진짜 깨끗하다! 너 무슨 절벽증이냐? 이게 보통 아니야? 야 들어와. 여기가 내 방이야. 야. 여기 사람 사는데 맞아? 이런 데서 살면 병 걸려. 난 이게 편런데! 역시 사람들끼리 모여 얘기하는 건 즐거워. 집에 가고 싶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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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지만 너의 의견은 틀렸어. 그 그래. 이 말이 맞는 것 같아. 야. 태어난 이상 뭔가 사회에서 그게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? 아니. 나는 그냥 큰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. 왜 싸우고들 그래? 싸우지 마. 무슨 일 있어? 왜 울어? 왜 그러고 있어? 야. 인생은 단순하고 즐기면서 사는 거야. 어차피 사람은 모두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?